안녕하세요. 심진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집하고 화보 첫 촬영인데요. 오늘 이 뒤에 의상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 의상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스텝들과 함께 몇 남 몇 일 밤을 꼬박꼬박 샜어요. 여러분들께 모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또 예쁜 옷들을 선사해드리고자 그러한 저희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들께 전해져서 많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오늘 이 카메라가 오늘 이 촬영을 계속 스케치를 하면서 저를 따라다닐 건데요.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목조목, 악세사리, 다른 아이템들, 옷들 이렇게 매칭했을 때 이런 어떤 느낌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구나 저런 느낌으로 할 수 있구나 아 집하고가 보여주려는 어떤 의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하시죠. 이번 컨셉 잘해. 이번 컨셉 잘해. 이번 컨셉 잘해. 이 영상은 도착했습니다. 이 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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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겨울에는 호피가 유행한대요. 아닌가? 누가 그러던데? 이건 제가 소품으로 바꾼 가방입니다. 어디에서 봐요. 롱다리 롱다리 롱롱롱롱롱롱롱롱 두 번이를 한 손만 따르고 그렇죠. 비가서 해야겠다. 그 동안 두 번 바꿔주시고 약간 뭐 푸시고 가리고 찍어서 너무 다 가려가지고 스키니를 스키니를 너무 다 가려가지고 스키니 보여준다고 지금 나와서 스키니 도착 오케이 끝! 자, 오늘의 화보 촬영이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벌써요? 아까 2시부터 촬영했는데 지금 10시 반이에요 8시간 반을 지금 계속 옷만 갈아입다가 아무튼 지금 촬영이 끝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것이 모두 지바구의 의상입니다 아니 여기는 약간 지바구의 의상이라기보다는 지바구의 의상의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10%? 여러분들 지금 맛보기, 맛보기로만 보신 거예요 너무 다양한 옷들도 많고요 너무 예쁜 앞세서리들과 또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모두들 들어오셨으니까 지바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